우리 엄마 마음을 타보면 내가 서럽대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내가 내가 잘못 살았는가 어 뭐게 세상이 나한테 다 이렇게 비속꽃듯이 화살인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하신대 지금 그러면서 엄마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어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고 우리 엄마가 솔직히 남편보고 없어 그치 그러면 자식복도 자식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내 자식 그래도 나한테 큰 거 안 해줘도 엄마 위에 해주는 딸처럼 살 줄 알았어 그냥 내 마음 네가 좀 알아줬으면 했는데 우리 딸이 그냥 날 갖고 지잡듯이 잡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원망을 다 쏟는 건지 참 세상 야박하다 엄마 자꾸 마음에서 그래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남편한테도 무시를 받더니 어 내 딸한테도 내가 무시를 받는가 지금 그래 우리 따님이 엄마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딸한테 쫓아다니면서 챙겨주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랬어? 뭐 한다고 했다기보다는 암만 해도 엄마는 하나니까 챙기가 오케이인거지 그게 이주니까 그냥 내 생활상에 내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순간에 우리 엄마 마음도 내가 서러운 마음도 알겠는데 우리 따님의 마음을 타잖아? 너무 버거운 엄마였대 나만 바라보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는 버거웠대 마음에 그리고 엄마가 못한거 엄마가 못 누렸던거 이거를 갖다가 나를 통해서 엄마가 그거를 하고싶어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 지금 우리 엄마 딸 마음 알고싶어서 온거 아니야? 맞지? 어 우리 딸이 왜 나한테 큰 사건 사고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없어?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멀어지는 내 딸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얘가 나한테 이럴까? 얘가 밖에서 뭔 얘기를 들었을까? 혹은 뭐가 내가 모르는 저한테 서운함을 했을까? 그리고 딸 시집갔다 했지? 시집갔는데 저쪽에서 못 만나게 하는가도 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제가 따님의 마음을 대신 타서 읽어보면 그냥 버거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불쌍한거 알거든? 나를 위해서 산거 알고? 근데 버겁대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 바라보려고 바라보건디? 그니까 저 때문에 살았지 내가? 그치 엄마 입장은 딸 때문에 살았지? 살 수도 없는 나였는데 그치 얘를 나 죽으면 얘가 어떻게 되나 싶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 위주로 해주려고 내가 저를 통해서 내 꿈을 걸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지는 세상을 덜 살았으니까 학교를 모르지만 나는 딱 살아보니까 지름길이 보이잖아요 그치 대학교도 사람이 지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적인 것을 대학에서 일단은 바탕으로 깔아야 되기에 나는 지가 그 성적에 그 공부에 다른 데로 못 가니까 중국어가 중국이 그때 좀 부상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장면에서 저는 호대를 가겠대요 호대 컴퓨터 학교를 가겠대요 컴퓨터는 그때 당시 컴퓨터가 우리 일반화 되지도 않았어 학교에서는 겨우 좀 전문가들 좀 배울 정도요 앞으로는 내 생각에 컴퓨터가 전부 일상화 될 것 같고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그걸 하겠다고 그건 그때 당시의 전문인이지 지금은 전문인도 아니고 더 자기가 깨뜨려서 수업까지 공부한다면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 이렇게 더 되려면 그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지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중국어학과를 좀 가서 공부를 하고 특수하고 아무나 못하는 것들 그렇죠 대학교로 가려면 나 그 정도에서 나중에 나한테 원망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엄마 때문에 백의드시든 중국 돌아보기 싫다고 내가 권했기 때문에 싫다고 내가 권했기 때문에 싫다고 너무 힘드니까 힘들었대 그게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 차이예요 그냥 엄마 마음을 타보면 난 딸 위에서 산 죄 밖에 없어 너를 다 위하한 거야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 딸한테 했던 말들이 따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버거웠던 거야 왜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우리 엄마는 그래서 그냥 나를 낳아주고 내 부모로서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건데 왜 엄마가 나도 아닌데 내 인생을 자주지해 이거야 나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어 있으면서 나 아니면 살지도 못해 나 아니면 내가 다 이날이 때까지 진짜 10원 한 장도 지가 밖에서 벌었다고 나를 준 적이 없어요 응 지금까지 응 딱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한 분인가 두 번 15만 원하고 명절 때 왔다 가면서 15만 원 봉투 10만 원 봉투 한 두 번인가 결혼해가지고 해갖고 남편 돈으로 모르지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 인사하는 정도였지 응 지금 그 뒤로 그러고는 지금 시집가서 애가 큰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응 이제 그렇게 될 동안에 그만 전화 그러니까 이거지 어 니도 니 자식 배아파 나와보면 니가 그때는 내 마음을 이해할까 싶었는데 이해못하네 딸이 응 어 그러니까 더 서운한 거야 엄마는 나는 만약 그 애가 지가 스스로를 느끼지 못한다면 난 죽을 때까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 받다가 나에 대해서 고쾌를 받고 왜곡 당하고 있다 나는 응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죽었는지 사람도 모르고 전 살고 있겠구나 그치 내가 죽어서 아파트조차 대놓으니까 죽은 지 몇 개월 돼도 발견도 안 될 테고 그 상황에서 난 죽어있어도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징그런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응 그치 지금 이렇게 오해 쌓인 거에 마음을 타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냥 부.. 제가 제 3자 입장에 무당 입장으로 보자면 서로 양쪽에 한치 양보도 없어 마음에서 나만 피해자야 다 응 나만 너를 위해서 살았고 나도 엄마를 위해서 움직였었고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해해 주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두 분 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래 맞아 내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나를 낳아주는 분이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생각하고 지내는 딸이 저도 가서 뭐라고 해주고 싶고 우리 엄마도 그냥 엄마가 아는 그 지식에 엄마가 아는 세상이 단 줄 알고 내 딸한테만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엄마도 잘 100% 잘했어요 라는 소리는 안 나와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왜 저도 엄마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야 그래서 나도 내 자식한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서로 달랐다고 싸우는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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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나하고 둘이 살던 세계에서는 응 그래나 지나 찌글찌글해도 다시 금방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같이 시장도 가고 같이 그렇지 그렇지 물건사도 다니고 친구인지 엄마 동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닌데 시집하고 나니까 아니지 자녀들은 사이에 간나 끼잖아 이물질이 응 그 이물질이 가운데 역할을 전혀 하기는 커녕 이간질 시켜요 응 사이가 몇 살이야 똑같은 동갑인데 왜냐면 사이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만 이렇게 우리 가정만 중요한 거야 너나 내 자식 필요없어 다 그 외에 부모님이고 뭐건 다 필요없는 거야 아니 지구지배달만 잘해 응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 말고 나머지 것들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딸도 잘못이 있는 게 딸이라도 우리 집에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애초에 보여줬어야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해 어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아예 지는 지대로 살겠다 하고 응 나를 포기를 한 거예요 그치 그래도 내 생일날 나 혼자 남이 그래먹고 있다가 서럽고 다 그랬는데 아유 진짜 너 뭐하는 짓이야 진짜 이제 내 환갑 생일날은 내가 움직이자 싶어서 갔어요 네 내가 유기견을 내가 세 마리를 다 주고 있는데 얘네들을 놓고 갈 수도 없고 근데 뭐 그중에 애기가 하나 갔어? 어휴 갔어 안나가 갑자기 갔대 갔어 그 애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 애 때문에 우울증도 없고 그냥 차라리 그 애가 진짜 내 인간 새끼였으면 좋겠는 것도 내 새끼였어요 내 새끼였어요 진짜 진짜 18년간 애가 있다가 응 마지막에 좀 더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조치를 더 좀 머리영리하게 취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 취해져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네 셋을 내 차에다가 다 칠고 이부자리고 뭐 뭐 싣고 혹시 그 집에서 안 지어주면 내가 차 안에서 애하고 겨울이 없으니까 그때가 내가 10월 15일이면 초겨울이란 말이에요 아쌰 하고 또 지 남편이 굉장히 싫어하고 말 함부로 하는 놈이고 막 대놓고 나한테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딸하고만 잠깐 얘기하고 내가 갖고 간 반찬 전해주기만 하고 얼른 퇴근해서 오기 전에는 나오려고 갔는데 그때 둘이 얘기 이렇게 둘이 하고 있는데 남편 신랑한테 얘기했나봐요 내가 왔다고 밖에서 지랄지랄하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고 하면서 추워서 나 방에 그 새끼 진짜 어머한테 뭐 하는 거야 나 집에는 안 들어갈 테니까 빨리 내보내 내보내 그러면서 계속 싸우더라고 나한테 우리 애기가 딱 김치 하나에다가 그래도 미역끼를 해갖고 밥 한 끼를 먹었어 애들하고 그렇게 근데 얘는 내 편을 들 수가 없는 건지 얘가 앞서서 나를 갖다가 폐대기 치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엄마 딸인 게 심폐하대 싫대 엄마 몸에서 태어난 내 생일도 싫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머리 아파 응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자꾸 들어오면 되지 왜 밖에 서서 들어와더라고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신발 벗고 첫 마디에 딱 들어오는데 뭔데? 뭔데? 그러고 들어오더라고 식탁에서 밥 먹고 물 한 잔 먹고 앉아있는데 장호가 있는데도 응 응 뭔데? 뭔데? 지 혼자 죽음을 들으라고 하더만 그다음에 무슨 일이세요? 왜 오셨어요? 아줌마 누군데요?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갖고 이제 얘하고 둘이 안에서 두닥거지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 싫다 내보내라 내보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 있으니까 얘네들하고 나하고 친한 것도 맞고 얘가 그랬거든요 갓난애 때부터 턱 체감하고 얘기를 그랬는데 얘를 다 옷차림해서 해야되면 우리 노래방 가자 그래서 얘를 얼러갖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얘가 이제 어 어 할머니 막 하고 놀으려고 하는데 뛰어보려고 데리고 나가면서 신발 신기고 그러더라고 문 나가서 할머니도 가 우리 노래방 가서 놀게 애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속으로 말도 못하고 가서 꼭 안아줬어요 놀다가 잘 와 아잉? 그땐 나는 없을 테 했지만 놀다가 와 이따가란 내가 너 못 본다 없다 너는 나는 그러고 이제 놀다 와 갔다 와 그러고서 내 보냈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가래요 납으로 여기 세대주가 집 침입했다고 신고했다고 엄마 아 그래서 왜 그 취급 받고 거기 갔어 아 나 그럴 것까지 할 줄 몰랐지 개시키님 진짜 나는 얘가 다음날이고 내가 이 날이 항상 우리는 사일날 저녁에 둘이 생일을 셌으니까 그런데 한 3년간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나는 얘한테 가서 그래도 그동안 해포라도 불고 얘기도 내가 가야지만 만나야지만 말이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놈이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이 날 수갑 쳐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새벽 몇 시에 불어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왜 그랬냐고 그랬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 뭘 왜 그래 내 딸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내 딸 집이라도 어느 집이라는 거야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의 민원을 해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나를 막 진술시키려고 하는데 엄마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엄마 그냥 그냥 솔직히 내가 엄마가 그래 내 자식한테 좀 못살게 그렇다고 쳐 내 딸 이 말대로 어? 그래 네 인생 사는데 내가 너 자주주 하려고 했다고 그냥 쳐 예를 들자면 그래도 내가 난 아주 부모야 그러면 아무리 지 신랑이 그래도 어? 거기서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이게 정상인 거야 엄마 딱이라도 따라야지 그러니까 어 작은하지 작은하지 우리 엄마 한마디도 없구나 나 키웠어 아무리 잘못했었나 우리 엄마야 이거는 둘 다 미친 거야 지금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시작은 내 말이 맞을 거야 그 원망이 너무 자기가 부담스러웠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걸 다 읽어줄 수가 없고 근데 엄마는 말로는 너무 선생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넘사벽이었던 거야 넘을 수 없는 나는 자기만의 벽이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어쨌든 시집을 빨리 갔는데 또 남편이라는 작자가 내 엄마를 무시를 하네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를 피한 게 엄마가 싫어서 피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여기에 가면 갈수록 우리 엄마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 같고 그냥 우리 엄마랑 나랑 더 사이가 안 좋고 자꾸 욕을 먹고 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욕을 먹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인형 끊을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자기도 새끼가 있고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을 자기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내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뿌리에 없는 낙엽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입장도 얘 가고 엄마 입장도 얘 가는데 도덕성을 따지고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자기 낳아준 부모가 아무리 형편없고 나한테 못된 짓을 했더라도 자.. 놈이 욕을 하는데 이놈이 이놈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인사 소비하러 나한테 왔었어요 근데 엄마 못마땅히 했지? 맞는데 그때에 아침 밥상에서 혹시 나하고 딸내면 토닥거리 잘 했으니까 응 둘이 뭐 몸갖고 토닥토닥 했었어 완전 잘해서 그러니까 그놈이 인사하러 왔으면 남의 엄마야 그렇지 그때 딱 이뤄서 또 이따 했더만 내 여자야 내 여자한테 하지 마세요 내 여자한테 한 걸 하세요 미친놈이네 그때 둘이 봤더라니까 여자 소비하러 온 놈이 또라이 아니야? 그래갖고는 한 번 이제 그 이듬에 와갖고 그 이듬에 여름에 상견례를 한 상태에서 상견례 끝나고 이 집 저 집 양가을이 휴가 간다고 가자고 나한테 계속 불러 딸이 엄마 한 번도 있어 나는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깨지기 쉽고 안 부는 게 낫고 더 안 좋은 단점 보일 수 있으면 안 된다 안 간다 난 그러면 안 간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우리 뭐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갔는데 그때 깨질 뻔한 게 또 생긴 게 얘네 엄마가 지 동소를 근처에 휴가 온 지 그 동소를 불렀어 지 그 동소 부부를 같이 우리 펜션에 나는 이제 그 사람들 뭐 딸내미가 뭐 설거지 해야되고 내가 다 복대기 노릇하는 거야 딸내미 세워놓고 존도 붙여내고 뭣도 하고 하고 있는데 들리기를 봐라 봐라 우리 며느리다 우리 은경이 은경이 우리 은경이 이쁘지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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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건 들리지 딱 들리는 거예요 엄마건 전혀 들리지 이래가면서 딸내미는 너무나 이쁘고 복스럽게 생기고 다 이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말을 해야 되겠어 내가 이제 그거를 우리 딸내미가 나라 들었어 그래갖고는 기분 나쁘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내미는 그 뿌리를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경솔하고 사람들이 예의도 없고 교양이 없고 엄마를 내가 지 며느리 된 사람을 내가 낳아준 사람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아준 사람을 나이 먹고 늙었는데 나이 먹고 늙었는데 이쁘게 뭘 이쁘겠어 엄마 그니까 봐봐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결혼을 통혼을 했는데 결혼하기로 하고 쟤도 적겠다 했는데 얘가 날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힙도 못 갈 것 같고 그런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내가 속으로 했어요 니가 그 길을 걸어보고 아니면 니가 돌아서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막지는 말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 딸내미는 그렇게 해서 간 데 처음에는 계속 했다가 나중에 지금 남편이 계속 엄마 대박 이렇게 하니까 나를 가니까 그걸 따라서 가면서 지는 원래도 얘가 지 주장을 잘 못하는 얘기예요 마음을 속으로만 먹지 누구에게 싸움질 한번도 안 해봤던 얘기고 누구하고 뭐 역신돼서 막 그 할 수는 못해요 악착같이 하나 아이가 근데 이제 자꾸 그 애가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김장을 다 먹어서 간 놈도 무겁다는 식으로 독도에다 들고 한 개씩만 들어 올리자고 했는데 두 개를 한 번에 들은 거야 얼마나 무겁게 거기다 독도에다가 손을 놔버리고 패대기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깨져서 이제 김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 마디도 미안하단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우리 엄마 서운한 게 너무 많아 또 이제 갖고 이제 한 번 또 지구들이 못 오니까 애 때문에 못 온다고 하니까 또 지구 남편이 그런 식으로 싫어하면 지구가 같이 지 차 어디 타고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내가 갖고 갖다 주고 올라고 간다고 하니까 하고 엄마 어떻게 힘든데 올라고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그러니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딱 전화하더니 네, 접니다 오지 말라 오지 마세요 왜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여기 저희 집입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딱 기본만 다 패대치고 딱 기본하고 딱 그 학원 갖고 쫓아갔어요 여기서 울산까지 휴게소 다섯 개를 쉬었다 가야 될 지경인데 한 번도 안 씩 밟아서 가고 있어 백 몇십 킬로 가고 나 가다가 죽더라고 나는 일은 쌍놈식 개가 없다고 내가 그랬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기가 팔팔했지 갔는데 문도 안 끓어져 그래서 나중에 딸내미가 애기 안고 들어와 하.. 다시 말해 보라고 여기가 네 집이여 나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오지 말 한 마리 어서 나와 응 나 내 딸이야 너 이혼해 응 나 그 꼴 보고 난 너한테 일으켜서 내가 뭔 죄로 너한테 내 새끼 고이 키워서 바치려고 내가 내 딸내미를 삼십 년 동안 키워서 네가 뭔데 단던 나한테 양말 한 기름도 나한테 준 적 있어 너?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응 딸내미 잘 키워져서 이렇게 데리고 산단 말 한 번 고맙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개새끼 다 보네 그래서 네 니 니 부모 불러 내가 그랬어 그때만 해도 길을 세워야 되니까 나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이 놈이 얼마나 본인적 같은 짓을 했냐면 내 몰래 지금 엄마 상견리하고 우리 둘이 전화번호 교환한 거 있었거든 그 뒤로 내가 사돈을 정말 천사가 없어서 내 딸내미한테 이거 혹시 만들었냐 몰라 몰라 그래서 내 전화번호 그때는 비밀번호도 없는 사돈도 안그랬는데 몰래 내가 왜 우리 엄마 전화번호 지은지 아세요? 그러길래 듣기 싫어 거기까지야 니가 어디서 감히 내 전화번호를 만져가지고 소개치를 지워 니가 그렇게 이렇게 하아 엄마 그냥 인간 말종이다 그냥 그래서 지 마누라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니까 마누라만 살살 해갖고 마누라가 옆에 뒤도 못 보고 만들고 마누라만 질을 향하게 만들고 마누라만 근데 이 바보 같은 년은 주의물 살펴버렸던 거 지 뿌리도 생각도 할 거 없고 그저 저한테 죽고 이게 만족한 거야 그냥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조용히 관계 좋은 거야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양보 안 하면 솔직히 이거 없어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지금은 그때가 몇 년 전이고 지금은 내가 이제 그래 인생이란 거 엄청 많이 내가 이제 많이 느껴지고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가도 지도서 뭐 갈 거 같고 나 때문에 저놈들 뇌기견들 저 내가 죽고 나면 이유도 모르고 굶어야 되고 박제대도로 바짝 말라갖고 죽었을 텐데 막 그 깜깜기처럼 앞으로는 내가 뭐 그런 애들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럴 거 같으니까 못 죽어 보는 거야 이제 그깟에 그게 무서운 불쌍한 놈이 있어도 있는 애들만 이렇게 해 주시고 응 이 학번에도 차도 오늘도 없어서 지금 고생고생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차가 공업사 이랬는데 그때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동영상도 몰라요 하면서 웃어 이것도 한번 몰라요 그래서 못 본다고 근데 자기네들이 다 봤잖아 이제 CCTV로 나는 이쪽 것도 저쪽 것도 여왕복 8차선 정도 되는 거 그런데 이쪽에서 부딪친 놈이 저쪽 가서 중앙선 뚫고 저쪽 가서 거기서 부딪쳤어요 그러니까 참 천원이다 그치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우리 피아나도 안 났네 응 피아나도 안 부르셨네 응 우리 엄마 나를 그러면서 근데 내가 그런 일들이 6월달에 한번 7월달에 한번 살짝 접촉도 있었고 또 8월달에 또 생긴 거예요 그게 크고 작고 이런 일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나 집에서 나올 때 얘네들 밥을 퍼 놓고 폭실한 데 안 들어오면 물도 잔뜩 부어놓고 내가 만약에 나갈 때와 똑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못 들어오면 너희들 이 그릇도 먹고 있어야 되고 내일이나 모레 배고플 때 할 수 없어도 먹어야 되고 내 손 아니면 밥그릇 잡고 있어야 먹는 애들이야 나한테 어리광 부릅니다 근데 없을 때 안 먹고 버틴 게다가 엄마가 끝까지 안 오면 배고픈 게 없겠지 그래도 내가 오늘 나가면 또 너희들 보러 좋을지 모르겠다만 그동안 잘 있으라고 나가봐 그런 생각 하지 마셔 실진데 현실인걸 무슨 말인지는 알아 엄마 마음도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냥 따님도 그렇게 이래저래 중간에서 연락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트러블 날 거 같으면 그냥 엄마도 그냥 지가 그래 연락 오게끔 기다려줄 수 밖에 없고 나는 이제 사인자로 게 인간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는 아 났어요 놓고 지가 나한테 놀아도 하겠나 바리지 않고 아 내 인생이 이건가구구나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치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렇다는 거구나 이제 내가 요즘에 느끼면서 자 그렇더라도 그 애가 나한테 뭐가 서운했는지 한 번은 듣고 싶고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은 얘기하고 싶고 대신해서 얘기했잖아 그 애한테 그 애한테 중간분 기관분 통해서 한 번 만남을 어디서 조선해주면 좋겠고 그런 속에서 좀 제삼자 있는 자리에서 서로 감정 좀 제가 하면서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는 한 번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는 근데 엄마 그거 엄마가 정말 내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정말 죽기 전에 그럴 일이 있으실 거야 이건 내가 그냥 엄마한테 마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내 딸이 나를 돌아봐 줄 일이 있어 분명히 근데 이게 조금 걸려 한 5년? 그때도 안 하면 그건 진승이야 그치 사람이 그때까지 가서 아는 사람이 모르겠어 그때는 나가 왜냐면 이게 왜 그때 생기냐면 지 자식이 사툰기가 들어가고 자기 말대로 케어가 안 될 때 그 순간에 나도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 집까지 나갔냈냐 그 집까지 몇 차들어 댕기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그랬나? 라고 한 번은 돌아볼 일이 있대 이거 우리 엄마 서러운 거 알아 죽을 만큼 서럽고 이건 치욕스러운 거야 넘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이런 취급 받는 것도 그렇고 놈의 새끼 옆에 끼고선 그렇게 하면서 그 욕 먹는 엄마도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지금은 그 놈한테 까스라이핑 당하고 있어 맞아 그 때만 해도 내가 지 집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쫓아갔을 때만 해도 그 때 딱 얘가 나를 미끄러 들어갖고 내 냉장고처럼 푹 찧어버렸거든 하고 허리가 올려갖고 치료받았었어요 정말 욕 나온다 진짜 또 다시 또 그러면 엄마 안 될 거 같은데 얘가 저 부엌 쪽에 가만히 말라고 서있다가 또 둘이 이렇게 몸이 붙으니까 가운데서 딱 서더라고 또 카메라 이렇게 서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나 같으면 개씨 머리끄댕이 잡고 개 싸웠어 진짜 얘가 나한테만 편하다 싶으니까 나한테만 바라그라지 아무한테만 그럴 수 있는 저희가 남자 없이 컸잖아요 엄마 혼자 약한 엄마만 보고 살았잖아요 세상에 나를 딱 배짱적으로 못 컸어요 지금 그 놈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 무슨 말인지 알었나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계속 내가 방법이었고 얘한테 쫓아갔다는 또 치욕스러운 일 또 경찰 또 부르면 안 되고 하니까 가서 하느님 얘네 엄마를 내가 솔직히 흥신소를 찾아가서 찾아갈 거라고 아니 엄마가 그렇게 해서 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했고 아니 내가 얘기 말라고 얘기 말라고 얘기 말라고 얘기 말라고 얘기 말라고 소로공 얘기 된대 그러다 딸 죽어 진짜 하지마 이 사이자가 그런 거 바라고 했었으면 진작에 했고 딸이 그런 거 바라고 했으면 엄마한테 눈치 줬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도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냥 내 엄마를 내친 거야 내가 더 쉬우니까 나를 내친 거 같아 쉬운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엄마가 그게 차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 이거 내 말 믿어 알아 알아 내가 가끔 뭔 얘기를 나한테 한 번씩 했냐면 신혼 초에 전화로 엄마 나는 이제 내 자신의 인생은 없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환불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새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때도 내가 이 놈 전화하면서 전화로 얘기를 할 때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냥 계셔 가만히 하지마 그 다음